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환주간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어느 포도원을 발견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 기간의 제자들은 여차하면 예수님 곁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유다가 자신을 곧 배반할 것을 예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세 번 부인할 것도 이미 예언한 후였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진짜 예수님 죽는다면 나 예수님 곁을 떠날 수도 있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너희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 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관계가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나의 몸에 접붙임된 가지이다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든든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는 단순히 기분 좋다 힘이 된다 이 정도의 위로를 주는 것만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추구해야 할 바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러한 백성이 돼야 된다 너희와 나는 이러한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포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너희는 포도원이다 또 때때로 포도나무다 또 때때로 포도 열매다 포도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심어권을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좋은 포도나무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만들려면 포도씨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은 포도씨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겠죠 아 이제 이스라엘이 진짜 좋은 포도 열매 맺겠구나 이것을 좀 더 직역하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진짜 좋은 열매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어떤 한 잔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어떤 거냐면 한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 가지고 포도 이야기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나무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니겠죠 아니었습니다 그 핵심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나무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 그림자 이런 것들은 곳곳에 나와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실체가 그려져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포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포도 이야기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포도 이야기에 차이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좋은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실패했죠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불순종으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는 이거예요 이제 너희가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어 주겠다 그래서 나에게 와서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나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면 너희에게 열매가 맺혀진다 또 다른 언어로는 나 참 포도나무 된 나로부터 나오는 그 아름다운 좋은 포도주를 너희가 계속해서 마시면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셨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너희를 통해 맺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너희와 내가 맺게 될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옛 언약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좋은 포도나무가 돼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게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런 노력이 첫 번째가 아니다 포도나무 대신 찬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된다 가지가 되기만 하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포도의 의미를 너무나 정확하게 적확하게 이해해서 성경에 기록한 사도는 요한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우리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온통 포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 된다 그리고 생명의 피가 된다 나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그것이 신령한 음료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최후의 만찬에서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곧 나의 피다 포도주 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렇죠 뭐라고요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 사건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대단한 기적이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성경에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런데 예수님은 선뜻 그 기적을 베푸시진 않으세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약성경에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지점에서 포도나무라는 모호한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선물인 구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물과 피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에 보면 그리고 그 물과 피는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 곁에 붙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좀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좀 얻어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닌 거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구원의 생명의 아름다움이 그 진액이 나로부터 너희에게 강같이 흘러갈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을 포함한 신약성경에 있는 모든 포도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 있는 포도의 예언이 다 누구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 아름다운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는 그 포도나무가 그 실체가 이제 왔다 바로 나다 그리고 나에게 접붙임 되기만 하면 내가 쏟아내는 물과 피를 너희가 마시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생명의 진리가 너희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가 되는 의미 가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성만찬 할 때 포도주스 마시니까 그거 뭐 즐겁게 마시면 되겠다 그거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면 교회에 좀 오래 머물면 되나 접붙임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좀 모호한 개념이 분명히 아니에요 십자가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새 언약의 내용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고스란히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나의 완고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을 더욱 즐거워했던 나의 연약함 그로 인해서 죽음의 기운들이 나에게 스물스물 들어와서 죽음의 증상으로 신음하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경쟁하고 욕심부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악독한 말들을 내뱉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나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끝난 게 아니죠 그 모든 죽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냥 멀리 간 게 아니죠 내가 부활했으니까, 구원 던져줬으니까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떠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눈앞에 어두움이 판을 치고 세상의 질서가 진리인 것처럼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세상의 질서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선전하시기 위해서 무익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부침된 가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가 전부고 십자가가 나의 전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부침된 자의 삶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막 마시게 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십시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취합시다 아멘이 안되네요 취한다고 하니까 뭔가 하면 안될 것 같죠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을 읽으면 이 물과 피가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주에 취하자 하는 것은 또 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술 많이 마시자 술고래 대자 그게 아니고 성령에 취하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새 술에 취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예수의 얼과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말씀에 온전히 심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제정신으로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제정신의 본질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안 좋은 것들입니다 이기심 탐욕 교만 음란 자기 경멸 열등감 과도한 경쟁심 이런 것이 우리의 제정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지 이 수요일 아름다운 밤에 이 좋은 시간에 뭐 하려고 지금 와가지고 처음 보는 목사 설교 저렇게 내가 듣고 있나 이런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섬기고 있을까 왜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남들 다 그렇게 살지도 않는데 나도 리베이트도 하고 부동산 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아? 적당히 좀 살자 제자 훈련 그게 뭐 군인이야? 무슨 훈련이야? 적당히 좀 믿자 이러한 생각들이 스물스물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제정신은 또 다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서서 돈이 최고지 내가 돈을 모으러 가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시로 험담하고 혈기 부리고 원수 맺는 것이 당연하지 나한테 도움도 되지 않는 저 사람 내가 뭐 하려고 비위 맞춰주면서 이렇게 살아 이 제정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의 포도주를 한 번만 맛보고 그 다음에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예수님께 접붙인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부러져가지고 살짝 그냥 가지만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제정신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의 피에 취한 사람 그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참 포도나무에 참 가지가 되는 사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인 바 되어서 가지가 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삶 그 삶의 적용이 어디 저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 바로 여기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 그리고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튼튼한 든든한 포도나무에 나 가지 하나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한 몸통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주기도문 속에서도 첫 번째 강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아멘 이 구절뿐만 아니라 12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히 우리 기준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 주목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출발이고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동아리 정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라이언스 클럽이나 개모임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몸된 형제 자매 진정으로 한몸된 가족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아주 독특한 의식 하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족식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그거 한다는 게 예수님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나가다가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그냥 인사하는데 그거는 뭐 안녕 같은 인사인데 예수님 당시에 밥을 먹는 것은 아무거나 밥 안 먹었어요 가족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적으로 밥을 먹을 때의 행동이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벽에 기대서 발을 상대방에게 쭉 뻗어서 그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다고요 팔레스타인의 땡볕 아래에서 신발은 샌들인데 거기서 이렇게 발냄새가 무지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식사를 나눈다는 것 아무거나 나누는 게 아니죠 식사교제는 준침실적 교제입니다 가족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냐면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하고 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히 이상하게 보죠 죄인들이 친구다 가족이구나 저 사람은 그게 비난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고백으로 들렸던 거죠 그런데 13장에 보면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조금 우스운 상상이지만 발냄새 무지 많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사랑의 진액을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산되어져야 되는 사랑은 이렇게 냄새나는 상대방의 발냄새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그 발냄새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부조리하고 더러운 그 냄새를 참고 무릎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 바로 이 모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모두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간의 모든 다툼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잘못에 비중은 좀 있겠지만 쌍방과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 잘못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죠 100번 양보해도 10%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 말씀 속에서 아니면 큐티를 하다가 이웃을 사랑하자 형제를 사랑하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다툼이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내 잘못은 10%지만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더 많은 부분 섬기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럼 우리는 이런 상상을 보통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90% 잘못한 그 상대방이 집사님 왜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훨씬 많이 잘못했고 온통 다 내 잘못인데 집사님이 미안하다 그러면 나 이제 집사님 얼굴 어떻게 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집사님 이제 알았어 그거? 내가 집사님 언제 나한테 회개 안 한다 그거 기다렸어 내가 내가 잘못 용서해줄게 잘해 내가 지켜볼 테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우리 그러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역시 성경과 삶은 같이 갈 수 없구나 현실은 달라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일어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다 압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잠도 안 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내가 진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근데 진짜 죽어야 될 것들이 죽습니다 나의 혈기 나의 교만 원숨의 즈음 내가 그토록 기도해도 죽어지지 않던 그 더러운 것들이 바로 그 순간에 다 죽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겸손이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진정으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있구나 그 경험을 바로 그 순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되어서 그분의 가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갈릴리 해변가를 룰루랄라 콧바람 부르면서 거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들은 말씀을 명상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 그리고 셀카 하나 찍고 SNS에 묵상중 이런 거 올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조리한 모습을 끌어안고 그 발냄새 나는 것 도무지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뚫고 거침없이 다가가서 무릎 꿇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가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생명이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가지된 사람 그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시작 부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겠다 내가 저분 죽으면 이제 나는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먼저 든든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터민스트 요리 문답과 더불어서 우리 장노교의 신앙 고백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 1답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1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위로입니다 이 요리 문답을 기록한 사람의 심정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것이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께 접붙인 바 되어 있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저 멀리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이 바로 이 자리 교회로부터 출발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형제를 부둥껴 안고 사랑하는 것 그의 연약함 그의 부조리를 품고 그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에 접붙인 바 된 가지의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저를 오늘 처음 봤을 거예요 나이도 어린 젊은 목사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목사라는 이유로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